올해부터 원래 중국 기업들이 이 랜드플래시 시장에 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로 만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야 이때다, 뒤에다 싶어서 빠르게 랜드플래시 기수격차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주어졌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해 무엇을 발표했냐면 지금까지 랜드플래시는 약 200층 정도 됐는데 삼성전자가 이야기하길 한 번에 우리 400층으로 뛰어넘겠다. 이제는 후발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한 번의 기수격차를 벌려나가겠다. 이러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블러거 호더리입니다. 감사하게도 또 오랜만에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 반도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투자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공유해왔습니다. 특히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 분석, 기업 분석, 산업 분석, 각종 데이터베이스 수집까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진행하시기 좀 어려운 그러한 투자법을 활발히 이용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고 또 투자자 여러분께 관련된 정보를 많이 공유 드려왔는데요. 항상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공유해왔듯이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다른 곳에서 여러분께서 보지 못한 이야기를 한 번 좀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컴퓨터를 하실 때 혹시 궁금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컴퓨터 안에는 수많은 10, 10, 10, 수많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유튜브도 보게 해주고 워드도 작성하게 해주고 인터넷 서핑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도대체 컴퓨터 안에서 10, 10이라는 이들 숫자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길래 이 컴퓨터가 작동하는 것일까 혹시 한 번쯤 궁금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만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구가 한 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면 전구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전구 한 개를 여러분께서 켰다 껐다를 반복하시면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 불빛이 환해졌다? 어두워졌다? 말고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연기 전구가 한 개가 아니라 한 천 개 정도의 전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천 개의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위치를 이 천 개를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해서 이 천 개의 전구 중에 일부 전구만 켰다 껐다 켰다 껐다를 막 할 수 있다고 한 번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 천 개의 전구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천 개의 전구 중에 일부 전구만 켜서 숫자 1이라는 메시지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전구만 켜서 고맙습니다라는 그러한 불빛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번 좀 본 적이 있으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전광판이죠. 또는 이 전구들을 더욱더 복잡하게 켰다 껐다 하면서 공항에 있는 비행기 출도착 정보를 나타내는 그러한 화면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전구가 한 개만 있을 때는 아무 의미도 없지만 이 전구가 천 개, 만 개, 십만 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 많은 전구를 통해서 켰다 껐다를 반복하면서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도체가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칩을 딱 뜯어보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안에 켰다 껐다 켰다 껐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스위치들이 잔뜩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위치가 한 개,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가 한 개, 두 개만 있을 때는 아무 의미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 스위치가 몇 개 정도 있는가? 최소 수억 개에서 수십억 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백억 개가 넘어가기도 해요. 이처럼 굉장히 많은 스위치들이 계속해서 서로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만들어내다 보면 인터넷 서핑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영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동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모든 반도체는 칩을 딱 까보면 안에 스위치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여기 전구가 천 개 정도 박혀있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 전광판에 필요에 따라서 숫자 1, 2, 3, 4, 5를 나타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고맙습니다, 미워요, 너 바보야 이러한 메시지를 띄울 수도 있고 또는 공항에 있는 출도착 정보, 비행기 출도착 정보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즉, 천 개 전구가 있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수십억 개의 스위치를 이런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저런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기능을 하는 칩도 있고 저런 기능을 하는 칩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안에 있는 수많은 스위치들이 켰다 껐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무언가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이게 바로 반도체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과연 이 반도체를 얼마나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자, 중요한 것은 켰다 껐다가 이루어지는 이 스위치 이 스위치 정도만 딱 이해하시면 되고 이 반도체 칩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전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자이지 이 칩을 만드는 칩 개발자라거나 아니면 칩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며 그러면 이 스위치들이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칩은 이런 기능을 만들어내? 또 어떤 칩은 이런 기능을 담당해? 또 어떤 칩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해? 각 칩이 맡고 있는 기능 그 기능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칩이 오직 이런 기능만 담당해요. 어떤 기능? 우리 모니터에 수많은 화려한 화면을 만들어주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동작시켜주는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오직 디스플레이에 수많은 화면을 뿌려주는 역할만 담당해요. 그럼 이 반도체는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디스플레이 용 반도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특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반도체 언제 잘 팔릴까요? 디스플레이가 잘 팔릴 때 디스플레이 산업이 호황일 때 디스플레이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TV가 잘 팔려나갈 때 이러한 시기에 당연히 이 디스플레이에 탑재되는 반도체도 함께 잘 팔려나갈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어떤 반도체는요. 오직 통신 기능만 담당해요. 스마트폰 안에서 각종 통신이 이루어지게끔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반도체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반도체는 당연히 언제 잘 팔리겠습니까?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언제 돈을 쓸어 담겠습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이 잘 팔릴 때 스마트폰 시장이 호황 구간으로 들어갈 때 또는 통신 기술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5G 같은 새로운 통신이 도입되면서 이 칩의 성능이 크게 올라갈 때 이러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칩이 잘 팔리게 되고 이러한 칩을 만드는 기업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떼돈을 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칩이 반도체라는 녀석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면서 쓰일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이 무엇이고 그 역할이 무엇이고 그러한 역할이 주로 언제 필요한지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한지 바로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투자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요 할 이야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투자를 위해서 굉장히 공부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들 반도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인다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강산업 좋아하시나요? 철강산업 수많은 우리나라에서 철강 제품을 찍어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현대제철도 있고 동국제강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러한 전통산업은 조금 뭐랄까요? 좀 구미가 안 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인공지능 산업 좋아하시나요? 아 앞으로 화려하게 성장할 그런 산업 로봇 산업 좋아하시나요? 앞으로 무언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만 같은 그러한 산업이요. 이러한 산업을 당연히 더욱더 많은 투자학께서 더욱더 좋아하십니다. 그 이유가 모신가면 앞으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서 분명히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투자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수많은 성장산업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인공지능 산업 서버 산업, 빅데이터 산업, 메타버스 산업 이러한 산업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전기차 산업과 자율주행 산업이요. 이 모든 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가? 모두 반도체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반도체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CHETGPT라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해 보셨나요? 자 CHETGPT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자 CHETGPT가 서버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CHETGPT가 이제 어디에 있나면 미국 어딘가 가보시면 커다란 서버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서버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한 4층, 5층 높이에 커다란 건물이 있어요. 커다란 건물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밖에 없는가? 바로 컴퓨터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컴퓨터랑 이들 컴퓨터를 냉각시켜주는 냉각장치 딱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커다란 건물 안에 컴퓨터만 한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컴퓨터가 얼마나 많을지. 그런데 그 컴퓨터를 딱 뜯어보면 그 안에 뭐 밖에 없는가? 모두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반도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 반도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만 개예요. 실제로 CHETGPT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GPU라고 불리는 굉장히 고성능의 반도체가 무려 3만 개 이상 들어가고 CPU와 메모리 반도체도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이상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커다란 건물에 냉각장치랑 반도체가 한가득 들어가 있는 그게 바로 서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인공지능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 서버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서버에서 반도체들이 이러이러한 기능을 담당해보자. 어떤 기능? 무언가 생각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또 한 번 가공을 하는 그러한 가공을 통해서 무언가 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이 반도체를 한 번 좀 설정해보자. 이게 이제 바로 인공지능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하고 싶냐면 인공지능 산업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라는 뜻은 인공지능 서버에 쓰이는 반도체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왜? 인공지능 서비스는 모두 반도체를 이용해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인공지능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어떤 기업이 쇠를 입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인공지능이란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보다도 사실은 반도체 기업들이 더욱더 큰 돈을 벌 수밖에 없고 더욱더 수혜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미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은행에 가보시면 은행원이 안 계세요. 그리고 대신에 가상은행원이 존재합니다. 가상은행원이 예금을 비롯해서 각종 업무를 수행해 주는데 역시나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업이 생각보다 성장폭이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서비스가 서서히 도입되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이 너도나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서버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무슨 말하고 싶냐? 바로 이 반도체가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사용될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쓰일 수많은 반도체들 메타버스 산업에 쓰일 수많은 반도체들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도입될 반도체들 등등 미래에 성장할 산업들을 가만히 보시면 모두 반도체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엔 머지않아 등장할 우리 사람을 닮은 로봇들도 그 안에는 모두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서 로봇을 구동시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 산업들이 모두 반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뺏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와 중국과 이 산업구조가 굉장히 겹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쟁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는 이미 90년대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만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는 단어를 공격적으로 이제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표현까지 들이내밀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일본과 유럽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백권을 뺏겠다 라는 그러한 의지를 다지기 시작한 게 2014년경부터였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이 이처럼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면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반도체를 우리가 직접 만들 것이고 내제화시키겠다. 이러한 의지를 다져왔는데 그렇다 그래서 중국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반도체를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국이 돈이 굉장히 많긴 하죠. 하지만 아무리 중국이 돈이 많아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반도체나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도체부터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그러한 반도체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의 일부를 점점점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떤 반도체를 어떤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다른 나라의 패권을 뺏어오기 시작했는가 바로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밀던 산업이 반도체 말고 또 다른 산업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산업과 관련이 깊은 그러한 반도체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디스플레이 산업을 강력하게 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 국가의 주요 산업이자 첨단 산업으로 패권 1위를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던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뺏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중국이 디스플레이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 디스플레이에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스마트폰 화면이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 모니터에 이 디스플레이 패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 반도체도 함께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산업을 공격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쓰이는 반도체를 여기에 쓰이는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함께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 반도체나 막 개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디스플레이 산업에 쓰이는 반도체를 먼저 우리가 내재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수입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201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2000년대부터 이 디스플레이 패권을 쥐고 세계 1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가장 잘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일본이 잘했지만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반도체도 뺏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를 점점점 따라잡고 급기야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을 역전하기 시작하자 당연히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반도체도 점점점 중국이 내재화를 확대하고 점유율을 많이 뺏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반도체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쉬운, 만들기 쉬운 반도체도 있고 조금 만들기 어려운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반도체 중에 대표적으로 타이밍 컨트롤러라고 불리는 요약해서 티콘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티콘이라는 반도체가 아무래도 개발하기 쉽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중국이 2010년대에 들어서 이 티콘 반도체를 성공적으로 내재화하고 중국 기업들이 우후죽순 이 시장에 달려들어서 이 티콘 반도체를 막 만들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티콘 사업을 결국 모두 뺏겨서 망해버리고 또 상장 폐지까지 가는 그러한 일이 많이 벌어졌고요. 또 일부 기업은 티콘 사업에서 빨리 더 어려운 반도체로 가자 해서 사업 전환을 아슬아슬하게 끝마친 그러한 기업들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제는 뭘 하게 될까요?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티콘이라는 반도체를 내재화했으니까 지금은 중국 기업이 이 티콘 시장 점율 50% 이상을 잡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쉬운 반도체를 우리가 내재화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제는 더 어려운 반도체로 가자. 그래서 이제는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더욱더 어려운 반도체 그 반도체가 이제 대표적으로 DDI라는 반도체가 있는데요. 이러한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 DDI라는 반도체를 서서히 내재화시켜 가면서 우리나라 DDI 기업들을 슬슬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아무 반도체나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저사양 반도체부터 점점점 고사양 반도체로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반도체만 내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도체가 쓰이는 산업까지 함께 내재화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LCD 디스플레이가 쓰이지 않고 OLED 디스플레이가 많이 쓰이죠. OLED 디스플레이가 더 고사양이고 이 OLED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반도체가 당연히 더 성능이 높고 또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OLED 디스플레이까지 계속해서 따라오는 과정에서 최근에 점유율이 10%까지 많이 줄었어요. 격차가. 그런데 이 격차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OLED에 사용되는 반도체도 점점점 내재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중국이 우리나라 산업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즉 우리나라가 추격을 당하는 산업에서 쓰이는 반도체가 당연히 또 중국이 더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경쟁력의 관점에서 보자면 좀 불안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과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무엇인가? 바로 대개의 고사양 반도체들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D램 그리고 랜드플래시가 있는데요. 특히 D램은 굉장한 고사양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무 기업이나 따라 만들기 매우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그렇게 돈이 많았던 일본 기업과 독일 기업들도 모두 망했던 그 영역이 바로 D램 산업이거든요. 이러한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잘 해나가는 것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있죠. CPU나 GPU 같은 굉장히 고성능 칩을 만드는 제조해주는 그러한 사업이요. 이러한 사업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벌리고 또 이러한 고사양 칩이 앞으로 또 어디에 점점 많이 쓰이는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산업 같은 곳에서 이러한 고사양 칩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칩들을 계속해서 주력으로 삼아서 발전시켜 나가야 승산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행히 이러한 고사양 칩은 아직까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5년에서 8년 정도 벌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미국이 중국에 계속해서 제재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고사양 반도체를 계속해서 만들고자 하면 당연히 공장 안에서 고사양 장비, 고사양 소재가 필요한데 미국이 이러한 제품들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 쟤네가 중저가 반도체는 만들 수 있더라도 고사양 반도체는 못 만들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제재 덕분에 이 기술 격차가 계속해서 아직은 좁혀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중국이 지금 멈칫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더 고사양 반도체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중에는 디렘이 있고 랜드플래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디렘이 굉장히 고사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랜드플래시는 디렘보다는 저사양입니다.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올해부터 원래 중국 기업들이 이 랜드플래시 시장에 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랜드플래시도 미국의 제재로 만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야 이때다, 기회다 싶어서 빠르게 랜드플래시 기술 격차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주어졌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해 무엇을 발표했냐면 이 랜드플래시의 이 기술이 점점 높아질수록 이 랜드플래시 칩 안에 이 층수가 많아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물의 층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랜드플래시는 고층 빌딩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랜드플래시는 대략 한 200층 정도 됐는데 삼성전자가 이야기하길 아, 한 번에 우리 400층으로 뛰어넘겠다. 이제는 후발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한 번에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겠다. 이러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지금 계속해서 급박하게 나와야 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세양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 중국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만 문제는 디스플레이 쪽에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위기가 좀 펼쳐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 중에 아나페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2010년대에 들어서 계속해서 중국 쪽에 물량을 뺏기다가 급기야는 이 아나페스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이 어려운 반도체를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이제 이 패널을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중국 패널 업체들도 우리한테 공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서를 바꾸면서 삼성전자가 중국의 패널을 많이 사다 쓰다 보니까 이 패널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공급하는 이 아나페스라는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급 물량을 중국한테 뺏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반도체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기업의 가시성을 좀 좁혀서 비교적 중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중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